자식농사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조국 사태를 보면서 자식농사에 대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느 부부나 자식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은 본능적이죠 특히 두 부부가 공부를 학창시절에 잘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낳아서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는 아이들이 잘 자라서 명문대학도 가고 아주 걸출한 그런 학업성적을 얻어서 훌륭하게 성장해 가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조국 부부는 버클리 대학에서 유학할 그런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미국의 좋은 교육기관도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식 교육에 대한 조국의 간녀 혹은 개입입니다 9월 23일 조국의 아파트에 대한 가택수색과 관련한 기사에서 그 장소 자택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모인 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를 취재해서 한 기자가 현장을 러포 형식으로 전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화제는 조 장관 부부의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조 장관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은 5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한영 외고에 보낸 이웃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조국 장관이 아이들 교육을 알뜰살뜰 챙기는 것을 아내 정경심 교수가 주변에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기자가 딱 포착해서 기사와 생겼습니다 또 다른 이웃은 평소 아이들이 아빠하고 다니는 것을 많이 봤지만 엄마하고 다닌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 조국 장관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주 간단한 현장을 전하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고 갖게 되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조국은 일찍부터 해외 유학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좋은 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였을 뿐만 아니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 아버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사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대학 교수는 교육 관련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아주 중요한 것은 사기업의 임원들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아이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국은 교수로서 아이들 교육에 부인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투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서 검찰 수사를 통해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는 아이들 입시를 위해서 조국이 서울대 인턴을 포함해서 구석구석 관리하고 개입할 가능성들은 물정으로 증명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국이 천문의 장소에서 행했던 발언 예를 들면 제가 제 아이 교육이나 집안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또 자녀 등 가정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체했습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제가 한 5년 정도 조국 장관이 아래입니다마는 이 연배의 어떤 지식인 계층에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유학을 할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자식 교육에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아버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입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아버지가 직접 가입해서 그것은 이제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게 이제 자유직을 가지고 있는 교수와 같은 직책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또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국의 딸과 자식 농사입니다 조국의 딸은 마지막까지 미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SAT라든지 아니면 고급 과목인 AP를 선택하는 이런 부분을 가 마지막까지 미국 대학을 향해서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최근에 허위 서울대 인권센터의 인턴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고목을 치르고 있는 당국 대학의 장 교수의 아들은 공부를 좀 잘했기 때문에 미국의 맥문대학인 듀크 대학을 졸업한 그런 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당국 대 장 교수도 초창기에 외국 대학에 간다고 해서 내가 협조해 주었다 이런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고련대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고려대 입학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갑자기 결정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은 SAT 성적이 1960점인 걸 봐가지고 그 정도 성적이면 미국에서 아주 좋은 학교를 가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학교를 따라서 아마 SAT 성적이라든지 다양한 성적 때문에 그냥 웬만한 미국 학교를 보내니 보다도 그냥 한국 대학을 가는 것이 좋겠다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판단을 아마 내리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의 딸 조민이 한영외고를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는 메사추세스에 있는 벨몬트 고등학교를 1학년 정도 1년 정도 다녔습니다 아주 평범한 학교죠 따라서 아이를 키워본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조국의 딸인 조민은 학업 성적이 그렇게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나 어머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들지 못하는 그런 학생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공부는 전부는 중요하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한때 조국이 쓴 책에 의하면은 딸아이가 드럼을 잘 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딸아이의 재능은 다른 부분에 또 있었을 수도 있죠 조국 부부가 내린 일생일대의 패착을 한 가지만 들면은 그것은 딸아이를 자신들의 욕심이나 자신들의 과욕 때문에 무리하게 의과 전문대학원을 보낸 것이 가장 실수였다고 그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현명하지 못하는 결정을 했는지 같은 부모로선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부모의 과욕이나 욕심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아이의 행편에 맞게끔 학교나 학과를 선택했다면 지금처럼 이 난리법석을 치지 않고 또 아이들도 구할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싼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만 의과대학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과목이죠 의과대학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도 의대 공부가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를 주변의 문헌이나 아니면 주변의 친인적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병원을 지금을 갈 때마다 지금도 병원을 갈 때마다 의사선생님을 볼 때마다 저분은 공부를 얼마나 잘했을까 공부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할 정도인데 그런 걸 익히 두 부부가 알고 있었을 거고 딸아이의 특성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리한 선택을 했던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은 조국 부모 부부의 과욕이 많은 부분을 망치고 말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하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지혜인데 과욕이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걸 다 압도했기 때문에 이 집안이 지금 풍지박산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조국 사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계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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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